서픽스 인터뷰 휴먼의 정말 인간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박은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과거에 정의당 국회의원 하실 때 보니까 활동력도 대단하지만 논리가 완전히 남달라가지고 정당이 정의당만 아니면 정말 당대표가 아니라 자기 대권 주자까지 갖춰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실제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평론활동 많이 하시고 지금 당분간 국회 쪽으로 가실 일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정의당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끝난 다음에 총선 두 번 출마했습니다. 물론 두 번 다 떨어졌고 이제 총선이 또 2년 뒤로 다가왔는데 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상태에서 또 지난 두 번의 총선과 같은 과정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좀 관성적으로 또다시 출마하는 이런 모습을 유보해놓고 지금 일단 이런저런 방송들에서 정치평론을 할 기회들이 생겨서 정치평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평론을 한다는 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고 고민이 많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얘기, 누구나 하는 얘기 이런 걸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떤 인사이트를 보여야 될까. 또 그런 인사이트를 갖기 위해서는 저도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갈수록 이게 가벼운 게 아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평론을 기자 출신으로서 이제 하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재미삼아서 한번 시작했다가 우리가 방송에서 보통 만나면 그냥 뭐 호영호자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고 오늘 뭐 재미있는 방송하고 집에 가서 또 기분도 좋고 한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고 아까 그 말 했던데 그 말 맞아요 이런 질문을 부지부실까냐 하는 분들을 보면 야 이거 듣는 사람 정말 있구나. 그럼요. 우리 스튜디오 앞에 이렇게 있으면 몇 명이 오는지 잘 모르는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책임이 막중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이제 뭐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 건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한 말을 기억했다가 또 다른 방송에서 다른 상황에서 아니 왜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얘기해 이렇게 보시거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럴 때 굉장히 깜짝 놀라죠. 내 스스로도 내가 했던 얘기에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닐까 이런 자기점검을 계속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분은 아니시니까 어쨌든 그분이 들었을 때 약간 오해. 아니 물론 이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또 처음에 가졌던 정보하고 다른 정보들이 생기고 그럼 다른 판단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매번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기본 관점이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질문을 받고 이러면 아 이게 예민하게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번에 제가 여름휴가 때 한 2박 3일 지리산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뱀사골 개복을 통해서 산행을 쭉 하는데 산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장년층이어서 그런지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봐가지고 사실은 좀 가벼운 마음에 휴가를 저 집사람하고 둘이 갔는데 아 이거 이제 어디 가나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지금 실제로 방송활동 많이 하시죠? 네. 지금 뭐 지상파 종편. 그렇죠. 라디오도 있고. 라디오 하고. 또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장년층 남성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유독 또 지리산은 거리도 멀고 그래서 그런지 북한산 같은 데 가면 요즘에 젊은 세대도 많아요. 근데 지리산은 4, 50대 남성분들이 많이 그날따라 많으시더라고요. 몇 걸음 가다가 또 아는 척하고 몇 걸음 가다가 아는 척하고 공손하게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제가 제 스스로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지리산에서 우리 박원석 전원위원을 만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리산 그러면 경남 쪽에서 갔습니까? 뱀사골은 산청에서 가신 거죠? 남원에서 갔습니다. 남원에서 갔습니까? 그러면 뭐 조금 오히려 호감을 가진 분들이 더 있을 것 같고 하동이나 이쪽에서 아마 진주 쪽에서 올라갔으면 아니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뭐 TV조선 같은 보수 종편도 나가고 또 뭐 MBN이나 다소 중립적인 또 JTBC 뭐 이런 데 나가서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저 사람의 입장이 뭔지를 떠나서 저 사람 어디서 본 사람인데 그리고 아 저 방송에 나오는 아무개인데 이러면은 당신 나하고 정치적 입장이 틀리니까 뭐 이렇게 항의하시는 것보다 일단 반가워하세요. 평소에 이제 방송하시는 거 평론하시는 거 보면 정의당 국회의원 출신인데 실제로 비판을 따뜻하게 하고 또 대안을 내주면서 뭔가 좀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제가 바깥에서 들어보면 박원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평론가들이 다 박원석 전 의원이 괜찮다 이런 평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런 평가를 주시는 건 감사하고 일단 좀 평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어떤 진영 논리라든지 내가 가진 입장에 갇히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면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도 저는 특별히 무슨 어떤 진영 논리 같은 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옳고 또 상대이기 때문에 상대가 얘기하는 건 다 틀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고 과거보다 지금 정치에 이런 어떤 뭐랄까 진영 간의 적대적인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강해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정치적 부족주의 같은 그런 경향이 강해졌는데 저는 이게 우리 정치가 후퇴하는 면모라고 봅니다. 19대 국회 제가 이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 딱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한 4년 의정활동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때로는 논쟁도 하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서 갈등도 빚지만 저는 보수 정당의 의원들한테서 배운 점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굉장히 진중하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비판을 하더라도 굉장히 점잖고 대안을 가지면서 비판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국가나 국정운영에 있어서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면모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당이 다른 그런 동료 의원들한테도 많이 배웠고 나도 이제 정치에 막 시작한 사람으로서 저런 자세는 가급적 배우고 유지를 해야 되겠다. 내 입장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어떤 배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를 얼마간이라도 갖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만약 정치활동을 하시면 정의당이라는 공간에서 계속 하십니까? 느낌으로 보면 민주당 같은 데 영입하면 이제 영입 케이스로 가서 충분히 민주당 정도의 색깔은 좀 커버링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니 이제 제가 정치적 정치를 하기로 하고 당을 선택할 때부터 그런 질문은 있었어요. 기왕이면 좀 큰 당이 가서 왜 해야지 작은 정당이 가서 힘들게 정치를 하려고 하냐. 그런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양당 체제가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이 증오와 적대 혐오의 정치를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원인이 양당 정치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걸 좀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양당 정치 바깥에서의 충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가 이제 사회운동부터 시작해서 쭉 가져왔던 저의 경력이나 저의 세계관에 비추어 봤을 때 진보정당에 가서 당이 작더라도 정치를 하고 또 이런 진보정당이 성장하고 그래서 이 제3당으로서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되는 데 기여를 하는 게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나한테 또 맞는 역할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보정당에 참여를 하게 됐고 지금도 그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양당 정치 바깥에서 오히려 우리 정치에 새로운 동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지금의 정의당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당 스스로도 저를 포함해서 돌아봐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혁신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많이 느끼시는 바들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시다가 국회의원을 하셨고 지금 평론하시면서 해보니까 어떤 게 본인의 적성에는 제일 맞습니까? 제 적성에 가장 맞는 건 시민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라고 하셨죠. 제가 참여연대 창립 멤버에서 한 18년을 했는데 물론 시민운동은 공식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역할이 시민운동의 역할인데 저는 일단 그게 즐겁고 재미있었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보니까 이 제도권의 권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에서 뭔가 정부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나 하면 잘 안 주잖아요. 그럼 그거 받아내려고 막 소송합니다. 통정소송해서 소송하면 아무리 짧아도 1년, 2년, 3년 이렇게 가요. 그 사이에 그 정보의 실익은 없어져요. 그런데 국회에 오니까 정보공개 청구할 거 없이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하면 이 시민운동할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고급 정보들에 접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 하나, 시민단체 전체, 한 시민단체 전체가 갖고 있는 정보력이나 자원동원력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가진 정보력이나 자원동력이 더 크구나. 그래서 사실은 재미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문득문득 과거의 뭔가를 두고 온 듯한 느낌.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의 성인이 돼서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저라는 사람이 세계관이 형성되고 저라는 사람의 어떤 비전, 입장,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데는 아무래도 시민운동 20년이 굉장히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절이 굉장히 정치하면서도 그립고 그 시절에 보람이 있었던 일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또 성과를 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시민운동할 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람이 더 많았다. 요즘 시민운동하는 젊은 분들하고 만나십니까? 못 만났죠, 잘. 그래요? 과거에 동료들을 만나긴 하는데 그분들도 나이가 다 들었어요. 요즘 젊은 시민운동 활동가들하고는 좀 다르죠. 시민운동 형태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바뀌었죠. 어떻습니까,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과거에도 다양한 시민운동이 있었는데 참여연대 같은 단체를 예를 들자면 일종의 애드버커식 운동이고 거의 종합적인 시민운동이잖아요. 준정당적인 시민운동이고 또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운동이고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제도정치가 많이 정상화됐고 제도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기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시민운동과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를 통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또 그런 활동에 반응하던 시민들이 직접 한단 말입니다. 직접 권력 감시를 하고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측면에서 발전이죠. 시민운동은 그런 환경 변화에 맞춰서 훨씬 더 깊은 전문성 범위가 좀 좁더라도 이런 걸 갖추는 방향의 운동으로 나아가든가 아니면 정말 아주 대중적인 그런 어떤 시민들의 생활 세계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소비자운동이나 또 사회경제 영역과 같은 그런 대안적인 그런 경제운동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주권자로서 유권자로서 정치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감시하는 유권자운동을 조직하는 뭐 그런 일이라든가 이렇게 좀 변해야 하고 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실 정치는 당분간 이랬던 거리를 두고 계셔야 되고 평론 활동을 쭉 하시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철계가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 하면 올해 얼마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 하면은 52입니다. 52이고요. 그러면 과거 정부의 나이로 하면 54 정도 53입니다. 53이고요. 앞으로 이제 계획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정치인이라고 저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평론가라기보다는. 그리고 정치를 지금 뭐 당장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고 또 정당에서 어떤 특정한 당직을 맡고 있지만 정치를 내려놨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전 그럴 것이고요. 물론 이제 평론도 제가 정치를 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평론이 주고 평론가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저의 이제 주된 포지션은 나는 직업 정치인이다. 지금 이제 그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서 제가 평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영원히 정치할 거냐 그러면 80이 돼도 하고 90이 돼도 할 거냐. 그런 분은 가둬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런 일선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또 시민으로서 또 노후를 맞이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될 시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먼 미래죠. 제가 이제 52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너무 시건방진 얘기고요.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결국 집단이 하는 거고 세력이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정당이 하는 겁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고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책과 비판을 받고 있고 혁신을 해야 될 측면이 많아서 고민하고 있는 대목은 그런 어떤 당의 혁신과 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런 역할에 내가 뛰어들어야 할지 아니면 그런 역할은 이제 좀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오히려 지금 막 정당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평론활동을 하면서 이후에 정치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좀 더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지 그 어쨌든 고민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고 좀 시민운동가 출신 중에 제2의 박원석이 있다고 가정하고 시민운동가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이 사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아요. 또 그래서도 되지도 않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다 견해가 있고 그 견해에 따라서 의제가 있고 또 그걸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가졌던 정치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 이런 것들을 버리고 과감하게 뛰어들어라. 그리고 시민운동 같은 사람들이 제도 정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훈련된 인적 자원들 중에 하나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정치인의 다는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로를 보면 특히 우리는 유독 정당 내부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기보다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직업의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법조인이 너무 많고. 법조인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사업가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분야에서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에서 그분들이 성공한다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부터 직업 정치인으로서 훈련을 받고 성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많아질수록 우리 정치가 훨씬 더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정당이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으면 직업 정치인들을 양성해내면 모르겠는데 많이 과거에 의해서 나뒀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고 그걸 이제 축적하는 게 급선무고요. 시민운동은 어떻게 보면 정치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더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비슷한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훈련된 분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누구보다 좋은 정치인이 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막연한 두려움, 경계심 이런 걸 버리고 뛰어들어라. 그리고 어쨌든 이게 다 공익을 위한 삶이고 공동체를 위한 삶이잖아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정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공익을 위한 삶의 연장선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좀 더 좋게 좋은 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참 가치 있는 일이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더 많은 후배들이 이 과정에 직업정치인으로서, 직업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라도 당직자가 될 수도 있고 보좌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뛰어들 것을 권장합니다. 시민운동가라고 하면 사실 인생의 우리 보통 설계, 계획을 채울 때 좀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치, 철학,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이 보통 운동이지 않습니까? 환경운동이 되든 아니면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운동이 되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공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분보다는 훨씬 더 정치를 잘할 수 있다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오늘은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시민운동가들이 단순히 시민운동 영역에 머물지 말고 시의회가 되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든 단체장이 되든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이 공적 가치를 정말 한번 실천, 구현을 한번 해보라. 이런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정치와 운동 사이에 막연하게 있는 어떤 장벽을 허무는 것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다가 다시 운동 가면 안 됩니까? 저는 그것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는 못 올 길을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저도 사실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보다 후배 세대들의 미래에는 저는 그런 경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치라는 것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주권자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워낙 현실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질타를 많이 받으니 마치 그쪽 영역은 가치가 아예 없거나 암흑의 세계인 것처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동물 튀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색깔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민운동가로서의 조언, 토양과 또 정치를 우리가 바꿔나가야 하는 미래의 과제 이것이 섞이면 참 좋은 박원식의, 박원석의 정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2, 제3, 제4의 박원석 의원이 많이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대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